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이 참 맞다 싶은 거 저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륙재관에 맥스 부탄가스 안 터져요! 광고 모델이 안내상 씨였어요 아... 안내상 씨 아세요? 그 배우 출신인데 원래는 민주화운동 많이 하신... 안내상 씨도 연대신학과 나왔을 텐데 이 양반이 감방도 갔다 왔어요 광주미문화원에 1층 도서관에 사제폭탄, 시한폭탄을 설치했었어요 얼마나 조악했겠어 애들이 인터넷 없을 때 했는데 부탄 이렇게... 폭탄이 불발 안 터졌어 안 터졌어 그 안내상 씨가 맥스 부탄가스에서 안 터져요! 를 외치는데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 광고 역사상 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의 정합성 이렇게 탁월한 거 처음 봤다 안 터진다 그래서 안내상 씨가 나왔던 것 때문에 부탄가스 광고가 머리에 아주 각인돼 있습니다